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런 전단을 부렸다가 2년 동안 모욕죄 고소로 인해서 고초를 겪었던 시민단체 터닝포인트의 대표 김정식 씨, 올해 34세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청와대의 고소철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그런 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김정식 씨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이 땅에서 주변에서 널리 볼 수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ROTC 49기 출신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청년이고 그의 주장에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모욕죄로 처벌되는 그런 계기를 제공한 그런 글 또한 ROTC 출신이기 때문에 각별히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5월 5일 날 늦은 저녁 시간에 남긴 페이스북의 그런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 어느 한 문장도 틀린 것이 없고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새겨야 될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박영미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보다도 어쩌면 천배, 만배 걸은 나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의 주장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철회 지시에 대한 박영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언론을 접하고 답변을 남깁니다. 우선 국민을 적폐, 친일, 독재 세력과 독립, 민주화 세력으로 양분해서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은 듯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제가 분노해서 대통령의 선친께서 일제시대 친일파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답을 듣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는 혐오와 조롱으로 느껴지고 심히 모욕적일 수도 있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 이제 서보면 그런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글에서 피력했습니다. 다시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의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상적인 이웃 국가의 기업을 거구 등의 표현을 빌어 규정짓는 행위는 국격 훼손 및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치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격과 국민의 명예에 해악을 미친 것이 이웃 국가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일삼으로써 본인의 SNS 계정에는 해당 국가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엄란한 영상 표지를 올렸다가 5분 만에 삭제하고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는 대통령인지 그 내용을 통해 국민 모욕과 국민 분열을 멈추라는 표현을 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해설은 아마 김정식 씨가 대통령의 SNS에서 일본을 심히 모욕하는 그런 종류의 영상물을 아마 봤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다소 질책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관계 자료를 올림으로써 국민 모욕과 국민 분열을 멈추라고 할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다시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의 주장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것은 말장난 같은 지지결속용 쇼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개개인이 상대 국가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고 부강해지는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온갖 위험을 가하는 집단 혹은 국가에 대한 방비는 북한을 이야기하겠죠. 민족이나 큰 산봉오리 같은 단어에 매몰되지 마시고 정부 차원에서 더욱 엄중하고 철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해설을 따하면 문정권의 친북과 친중 정책에 대한 우회적인 그런 비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의 주장입니다. 비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험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지만 누구에게도 침범하지 말아야 될 인격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 비록 저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나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자 같은 남성으로서의 만큼의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는 그런 의도 저의 해설은 김정식 씨는 글을 쓸 때 젊기 때문에 그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자기의 표현이 대통령에게는 모욕과 같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는 앞으로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해설은 대통령과 문정권을 꾸짖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국민을 편을 나눠가지고 우리 편만 국민이고 다른 편은 국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아주 강한 질책입니다. 다시 김정식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2016년 11월 26일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내고 위장 전입하고 부당산 투기하고 방산 비례하고 반칙과 특권을 일삼고 국가 근력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삼은 경제를 망치고 안부를 망친 이 거대한 가짜 보수정치 세력을 햇불로 모두 태워버리자면서 대통령이 촛불 시위대 앞에서 직접 했던 발언을 귀감삼아서 혹여 스스로 불태워져야 하는 진영의 수장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의 해설은 많은 국민들이 문 대통령을 진영의 수장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진영의 우두무리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식 씨가 그와 같은 국민들의 생각에 대한 부분을 받들어서 대통령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김정식 터닝포인트의 대표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나름 오래 기억될 만한 일이 마무리된 듯 합니다. 비록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나 이미 흐릿해진 기억들이지만 대집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해 봅니다. 논어에 군자의 마음은 평탄하고 너그러우며 소인의 마음은 항상 근심에 차 있다. 이번 일로 인해 제 마음에 한동안 근심이 깃들었고 모욕죄 고소를 취하까지 해 주시는 너그러운 절대권력자 대통령의 마음은 평탄하였으니 대통령인 군자에 가깝고 저는 소인에 가깝겠지요. 이렇게 저의 해설은 우회적으로 절대권력자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아마 대통령이 일개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감행할 정도의 그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을 절대권력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무리하는 글에서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는 나름의 대의와 명분이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정부 여당의 반일감정 조장과 국민 갈라치기를 막고자 했던 개인적 목표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만 같아서 부끄럽고 민망함이 남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번 사건이 함께 휘말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묵묵히 뜻을 모아주신 두 명의 나의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응원해 주시는 마음을 나눠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하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단체 터닝포인트 대표 김정식.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ROTC 49기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각별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많이 각별할 수도 있고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김정식 청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대통령이 모욕죄에 대한 고소를 치화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의 마음고생을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빛내는 그런 시민으로 열심히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 공병호 tv의 공병호 tv